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체와 함께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석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플레톤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 우선 광고 하나 해드리면요 DX코리아라고 알려져 있죠? 방위산업전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해가지고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덱스의 실내부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버전이다. 우리나라에 방산업체들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방산업체들이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트렌드가 있고 또 우리 무기체계는 지상공중 그리고 해상무기체계에서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지상무기체계 쪽을 더 많이 전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안 가보신 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하나요? 저는 안 가봤는데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킨텍스에서 하고요.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하고 21일,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갈 거기 때문에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매하시면 가격도 좀 쌀 거고 줄도 좀 덜 쓰실 거예요. 언제 가는 게 좀 덜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평일 가시는 게 제일 맞죠. 평일. 평일이 최고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애기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시물 중에 아마 저희가 또 얘기할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에 미리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기자님은 다녀오실 거라 믿어오심치 않고요. 여러 번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말씀을 좀 알림 말씀 좀 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만약의 전쟁사 시간이잖아요. 어떤 만약의 전쟁사 시간인지 정말 궁금한데 과연 어떤 에피소드를 들고 오셨을까요? 지금까지 만약에 다룬 것들은 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겪은 일들끼리 일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한국전쟁 과거였는데 이번 거는 다루면서 좀 소름 끼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 있을 때였었거든요. 진짜 소름 끼쳤어요. 이게 94년도에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는 건 아마 김일성의 죽음 정도겠지만 김일성의 죽음 이전에 전쟁이기가 좀 심하게 온 적이 있었어요. 물론 한국 우리는 종전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늘 전쟁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94년도에 유독 좀 달랐던 게 북한이 드디어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던 시기였어요. 그때가 서울 불바다 시절인가요? 맞습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고 날이 났었고 그다음에 영변 지역에 핵시설들을 만들어놓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습으로 제거하겠다. 시설을? 네. 비슷한 게 이스라엘 공군이 이라크의 오사라크 원전 시설을 공습해서 파괴시킨 적이 있었어요. 만들다가? 네. 그래서 이라크의 원자력 시설 그러니까 원자력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핵무기를 생각하는 건 당연한 얘기거든요. 우리도 그랬듯이. 그래서 그런 식의 옵션들을 좀 생각했어요.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네. 시기였죠. 그래서 94년도에 5월, 6월 정도에 이게 좀 극대화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사건들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나중에 이제 알려졌고 언론에 공개됐던 건 이제 서울불바다 그다음에 북한의 영변의 핵시설들을 만들어놓고 이거를 공습으로 제거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군부 강경파들의 주장.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쫄았거든요. 93년도 군부인이라. 불바다 얘기해야지. 그다음에 이제 김일성이 죽었지. 네. 그리고 또 그때 되면 또 약간 꺾일 시점이라 이래야 되나라는 걱정도 좀 있었는데 드디어 총 쏘는구나. 김일성 사망 때는 완전군장을 떠나서 다들 유서 썼어요. 유서를 쓰라면서 썼고 그랬던 저는 다행히 그 전에 제대를 했긴 했는데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그 불바다 화면을 봤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되게 당시 뉴스에서 계속 나왔죠. 강경하게. 서울 불바다 만들고 왔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다. 우리가 행동에 들어가면 서울은 즉각 불바다가 된다. 뭐 그리고 이제 상대방한테 선생도 살아남을 수 없을 거다. 무사하지 못할 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앞에다 대놓고 진짜.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자 언론을 이용한 외교 정치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때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군부, 미국 군부를 모아서 워게임이나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것 같아요. 이제 군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좀 많이 엇갈리긴 하지만 실제로 작전 계획이 테이블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공습해서 언제 공습해서 어떤 식으로 제거하겠다라는 식의 계획까지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거를 만류하는 다른 보고서가 하나 올라와요. 당시에 한국에 약 10만 명의 미국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거의 대부분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물론 당연히 주한미군도 포함되어 있었고. 용산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당연히 서울에 가깝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탈출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으로 이제 빼는 그리고 팀스피리트 훈련 중에는 원래 그런 훈련도 들어있었어요. 실제로 하진 않았지만 민간인들을 소개해서 일본으로 이제 탈출시키는 이런 계획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북한이 가만히 있겠냐. 당연히 서울에다가 공격을 하면 이 미국인들의 상당수가 탈출을 못하고 사망하거나 포로가 되거나 부상당하거나 실종될 수 있다. 상국민 보호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우리나라는 마찬가지겠지만 선빵을 날렸는데 반대로 보국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미국인들이 몇만 명이 주권을 다치고 이러면 대통령도 임기대로 못 지낼 거예요, 아마. 이게 유사한 사례가 이란 대사관 사건 때문에 이란 대사관 인지사건, 미국 대사관. 그것 때문에 카토 행정부가 굉장히 흔들렸죠.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했던 계기가 되기도 했고. 저는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9.12 테러를 보면 아예 보복을 하려고 건드리지도 못하게 그냥 보복을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인명피해도 엄청나게 밝혀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공격을 받게 되면 지금처럼 방어력이 튼튼하거나 군사력이 완벽했던 시점은 아니라 보고서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한국군 같은 경우 미군 포함해서 약 5만에서 10만 정도의 사상자.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완전 파괴. 그다음에 민간인 사망자는 100만 명 정도. 그다음에 또 인명피해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게 돈이죠. 당시 기준은 600억 달러 정도의 전비가 들어갈 것 같다라는 판단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피해는 1조 달러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판명이 나왔죠. 당시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군사력은 어땠어요? 한국군이 이제 막 압도적인 우위로 넘어가는 시점이었죠. 왜냐하면 당시 주력전차가 M48이었더라고요. K1전차 막 도입되고 그러던 시절입니다. K1전차가 거의 지금 완전 도입된 게 1027대인데 절반 정도가 도입된 시점이었어요. 그다음에 F-16도 이제 배치된 시점이라서. 시점 배치가 돼서 적어도 4개대대 이상 완편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90년 되면 북한이 고난해행군 이전이기 때문에 북한군 전력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완전 엉망은 아니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군이 우위를 점하게 된 계기가 되는 시점이었다. 첫 시작점이었다. 넘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 딱 시기죠. 그다음에 이제 뭐 해군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잠수함이 이제 도입되기 이전이라서. 잠수함은 아예 없었고. 그런 상황이라 그 시기에 전쟁이 터졌다면 주한미군이나 아니면 미군이 증환됐다 그래도 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600억 달러, 1조 달러, 그다음에 희생자 100만 명 이상 이렇게 나왔던 이유가 그거고 딱 그 보고서를 보는 순간 클린턴은 본인 자서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자기는 이걸로는 전쟁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시기에 또 카터 전 미 대통령이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갔었어요. 사실은 이 시점에서는 크게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김인성을 만나서 핵사찰을 받겠다라고 핵개발 중단하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받아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가정을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북폭이 실현됐다면 이렇게 가정할 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서 단서가 되는 게 아까 질문도 아주 좋았는데 남북 간의 이제 군사력 차이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고려해볼 사항이 미국이 능력이 되느냐. 능력 됐죠 이때는. 물론 북폭의 능력은 됐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스텔스 기체가 그 당시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큰 관점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스텔스 기체가 있었다면 나이트워크가 있었죠. 나이트워크 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 클린턴이 오케이를 했던 거는 랩터가 있었으면 오케이 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저는 부시였으면 했을 것 같아요. 사람 성향에 따라서는. 사람 성향에 따라서 약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유로 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위기가 지나갔는데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죠. 말씀하신 대로 부시 대통령이 있고 아니면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공이 하나씩 떨어져 있다든가 깜빡 실무자가 실수해서 600억 달러인데 60억 달러. 뭐 5만 명인데 5천 명 이러면 어 해볼만하네? 라는 생각. 우리 만약에 전쟁사는 그런 가정이 네 그럼요. 리얼하게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그랬다면 이제 공습이 실제로 이뤄졌으면 이제 핀포인트를 재거래해야 됐으면 아마 나이트호크가 F-117 나이트호크가 동원돼서 영변을 공습했겠죠. 북한의 당시 레이더망이나 방공망을 생각하면 막을 수는 없었을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북한은 당연히 서울을 비롯한 도심 지역에 대규모 포격을 하면서 전면전으로 치닫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포격도 우리나라도 진행하지 않을까요? 뭐 아마 공습을 결정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항공무원 전단이 동해로 들어올 테고 주한미군 외에 이제 본토에 있던 미군이 증원되겠죠. 그 다음에 뭐 우리도 당연히 비상사태를 해서 핀포인 걸려서 대기하고 저도 탄을 받고 있었겠죠. 저는 이제 또 주변국을 생각했을 때 중국은 근데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중국은 그렇죠. 이 시기는 아직 지금처럼 이렇게 날뛰기 시작한 이전이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보리스 엘진이었어요. 고강량의 시작전점이기 때문에 중국은 행동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미국이 9.11 테러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나라랑 전쟁을 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전쟁이 만약에 북폭이 하고 전쟁이 나면 그냥 우리나라의 전력을 온전히 투사할 수 있는. 근데 이라크전이 어찌 됐건 걸프전이 승리로 끝났으니까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그냥 대신 하나 좀 부담이 되는 건 있었어요. 바로 전에인 93년에 그 영화 블랙호크다운으로도 유명한 모가데슈 전투가 거기서 미군 희생자가 많이 나면서 클린턴이 좀 정치적으로 좀 상처를 입었죠. 저는 그게 공습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주변국 상황 당시 미국 상황 이런 거 해서 우리는 만약에 이런 외부적인 요인을 빼고 전쟁이 벌어졌다면 저는 38선 너머로 북진은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기습을 당한 것도 아니고 전력도 충분하고 미군 전력이 계획대로 다 들어왔을 수 있었을 테니까 아예 맞먹고 있었으니까 아까 박 의원님이 중국이 개입하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선이 넘으면 개입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압록강을 두고 숭망치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맞이하고 싶지는 않을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가정을 둔 거죠. 북폭에만 가정을 둔 거죠. 미국의 계획도 그렇고 전면전 말고 전면전은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북폭을 하고 그다음에 밀고 오려고 하지는 않았죠. 튼튼하게 북폭 이후에 DMZ를 방어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매파의 의견이 있었던 거죠. 북한이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당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게 맞아 놓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당연히 대남 도발을 세게 하겠죠. 그래서 저는 행복한 가정일 수도 있는데 또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다른 시각에서 본 게 공산권 국가들의 특징이 되게 세게 나가면 좀 깨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북폭 때문에 당연히 북한은 가만히 안 있고 전면전으로 갈 거다 그러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북한이 전면전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있어요. 재래식 전력도 모자르고 보급은 더더군다나 모자라고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동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 혼자 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거를 김정일 정도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물론 자기 아버지가 사망을 한 시점 하겠지만 김일성은 너무도 더 잘 알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방 맞았다고 해서 전면전은 안 되고 차라리 영변 핵시설이 망가니면서 아 이제 핵도 안 되는구나 만드는 족족 얘들이 북폭을 하는구나 세게 나가는구나 하면 사실 그동안의 역사가 그래요. 너무 세게 나가면 깨갱하는 게 이제 공산권 국가였어요. 북한도 이게 딱 이 말씀이 맞는 게 도끼만행 때 어떻게 이뤄졌냐를 보면 됩니다. 그것도 있고 해놓고 미국이 항공모함 끌고 오고 미뤄나무 잘라버리고 하니까 결국 사과했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미뤄나무 짤때. 또 가까운 예로 박근혜 정권대인가요? 한 번 문제가 있어가지고 진짜 전쟁이 일어날 뻔 했잖아요. 그때도. 북한은 전쟁에 관련돼가지고 전군을 갖다가 한 번 돌려보고 했을 때. 비상 대기시키고 크립하고 막 했었죠. 그때 우리도 바로 FC4K를 위시한 공군력이 상당히 준전위 상태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 정도까지 가니까 바로 중단해버리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결국 힘의 논리로 인해서 전면적이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행복한 생상도 해봅니다. 두 가지 상상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였죠. 북한이 그냥 참는다. 그러니까 하나 있었고 이게 사실은 만약에 전쟁사 중에 가장 해피한 거였고요.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면 북폭은 우리랑 미국이 준비하는 거였기 때문에 6.25처럼 기습당할 일은 없고 북한이 공격하면 바로 반격에 나서겠죠. 준비한 전쟁이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이 압록강까지 한국이 오는 걸 원하지 않고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올라오지 말라고 하면 한국전쟁 관련해서 한 번 그런 악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정지할 것 같아요. 39도에서 40도 사이? 2.25 이상 올라오면 우리가 들어간다 또 했을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거를 막기 위한 거였지 한반도를 통일할 생각까지는 없었다면 근데 결국 압록강까지 올라가면 저는 여론도 그렇고 끝까지 그때 밀자고 분명히 올 것 같아요. 그럼요. 그때 시점이 몇 월달이죠? 6월달이었죠. 6월달. 그러면 전면전으로 압록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상황에서 김일성이가 사망을 하고 그다음에 김정일이 정권을 잡는다면 그 상황에서는 뭐도 못할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분기점이 하나 생기는 거죠.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서 통일이 되는 백두산 관광을 마음껏 갈 수 있고 간도도 간도도 그렇게 되면 우리 영향권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 문제들이 하나 있고 그게 아니고 만약 중국이 개입하겠다. 그리고 이때 어쨌든 중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핵 보유국이고 상위 미사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러시아까지 중국 편을 들게 되면 북한 영토 어딘가에서 새로운 휴전선이 그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런 과정을 한다면 저는 청천강 쪽이 가장 유력하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좋아지는 게 북한이 정체성이 사라지고 중국의 위성국이나 속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흡수가 될 것 같은데요. 흡수가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걸 더 바랄 수 있죠. 왜냐하면 동해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생기니까. 당시만 해도 동북공정은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중국이.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중국을 봤을 때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전쟁 개입을 하기에는 너무도 자기네 그 전체 중국 굵기라고 그러잖아요. 대국 굵기 자기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먼 그 당시에 2025년 2030년을 생각했을 때는 아직 너무 멀고도 먼 때거든요. 막 시작하고 근데 그 모든 걸 잃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개혁개방 막 하듯이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서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긴 있지만 결국은 안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거의 그때만 해도 중국에 다녀온 분들이 보면 우리나라 한 70년대 같은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통일이 90년대에 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전부 나올 수 있는 거였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좀 세게 나갔고 완전 통일이 아니라 부분 통일이라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고 최소한 북한의 개발이 그 당시에 스톱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전면적인 반격을 실시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결국 클린턴이 북폭을 중지해버린 결정적인 요인이 됐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또 하나의 중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정권이 당시에 결사반대했거든요. 이거 전쟁인데 우리는 전쟁 원하지 않는다. 결사반대했기 때문에 결국은 못했죠. 여러 가지 왜냐하면 한국군이 도와주지 않으면 미국이 북폭 이후에 북한군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또 중요했던 건 뭐냐면 미국인들이 남쪽으로 탈출할 때 한국정부에 협조해 주지 않으면 그냥 못 나가요. 그런 문제들도 고민했겠죠. 그러나 좀 아쉬운 부분은 정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그래도 전면전이 만에 하나 벌어진다고 해도 승산이 있었지만 지금은 100% 전면전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만약 그런다면 그리고 때를 놓친 것 같아요. 도안이면 뭐가 되는 게 지금 시점이고 중국도 당연히 참전을 할 거고요. 지금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그거에 대비해서 부대까지 전구를 만들고 전진 배치를 다 시켜놨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그렇게 따졌을 때는 도끼만행 때 90년대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었을 시점이기 때문에 참아주셨으면 바람이 개인적으로 70년대는 찬성 입니다. 개성쯤 가지고서 기념사상 찍어줄 수도 그럴 수도 있고 개성의 만원대를 답사했겠죠. 각자 이제 군생할 때 되게 위기가 있었던 시기가 있잖아요. 저는 2차 핵 실험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도 위기였죠. 실제 핵 실험 그때도 위기였죠. 핵을 갑자기 폭파시켰대요. 실험을 했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비상 걸려가지고 나가서 비 쫄딱 맞으면서 판초 입으면서 했거든요. 저도 김일성 사망했을 때 분대장교육 끝내고 들어오는 날 였고 다른 병사들은 유격 끝나고 들어오는 날이라서 다들 진짜 안타까워했어요. 얘는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 도움이 안 된다고 며칠만 이집 죽었으면 유격 안 나가는 거였거든요. 차라리 비상 대기하는 게 훨씬 낫죠. 유격이랑 빌려가면 현존 지금까지 가장 대한민국에서 위기의 순간에 대한 발령 데프콘부터 발령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가장 위기가 높았고 가장 긴장됐던 게 바로 김일성 사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정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각계병까지 전부 유서 쓰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김일성이라는 1인자가 사망을 한 거잖아요. 그쪽에서는 전쟁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거라. 그렇죠. 그렇지만 저쪽에서의 위기 상황 구태타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정말 전시상태가 됐던 거죠. 이쪽 입장 구태타 북한 자체도 일단 그 당시에 비상을 걸고 군부대 같은 경우 계속 경계태세로 꽤 한 달 가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정말 그 당시 근무하셨던 저보다 조금 아래 분들이죠. 정말 고생하셨고 그때 최전방에 있던 분들은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아 네. 바로 옆에 계신데 94년 생각하니까 저서가 훈친 놀라서 93년에 입대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를 들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도 또 흥미로운 만약의 전쟁사 시간 갖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자들 함께 경례 밀덕 2 5 6 7 12 12 15